상차림 준비는 잘 되어가느냐? 네, 걱정 마십시오. 동생 나르께서 부임 인사 오신다면서요? 운 좋게도 우리가 올 현감으로 부임하게 됐느니라. 아주 기막히게 잘 됐습니다. 마님, 감축드립니다. 그래, 고맙다. 네, 유머는 어디 있느냐? 부엉 닐 덮고 있습니다. 귀덩이 어디 있느냐? 하나, 곧 들어오실 겁니다. 곧 들어온다 하지 말고 나가서 찾아보거라. 예. 명색이 집안 장손이다. 외삼촌이 부임 인사 온다는데 사냥질 나가서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? 네가 항상 기종이를 너무 싸구도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게야. 하는 짓마다 집안 망신이라 시키고 내가 창피해서 낯을 못 들겠다. 과님, 평가미 오셨습니다. 누님. 재출아. 어떻습니까? 관복이 잘 어울립니까? 어울리다 마다. 상한 내 동생 어디 한번 안아보자. 천하 맞는가? 예.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? 덕분에 무탈하다네. 들어오게. 예. 저는 풍양조시 쪽에 입김이 하도 세길래 실에 겁을 먹고 감투를 못 쓸 줄 알았습니다. 누가 소를 썼는데 안 되겠느냐.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로 네 자영이 한양을 다섯 번이나 다녀오셨다. 자영,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. 자영의 뒷줄이 없었더라면 어찌 오늘날의 죄가 있었겠습니까? 이 은공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. 쓸데없는 소리. 자네 벼슬은 내 벼슬과 짐배 없네. 그건 그렇고 앞으로 인사치레를 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려느냐. 글쎄올시다. 워낙 갑자기 부임을 받은 터라. 누구에게 먼저 인사치레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에 자네 뒤를 결정적으로 봐준 사람은 이조참이 김덕설 대감이시네. 자네도 알다시피 내겐 이종사촌 형님이시지. 그럼 그 대감께만 인사체를 치르면 되겠습니까? 여기저기 뿌리지 말고 김대감께만 듬뿍하시게. 그럼 나머지는 대감께서 다 알아서 하실걸세. 얼마를 치르면 되겠습니까? 송원 겨울 형감은 1만 양 주고 앉았다는데 이곳은 천하 말다시피 금강도 있고 소문한 곡창지대 아닌가. 2만 양을 들여서라도 서로 안고 싶어하는 자리일세.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임 형감은 작년 한 해만 2만 양 넘게 빼먹었다고 하더라. 한 석삼 년이 쓸 여량은 한다면 비싼 자리는 아니니라. 그래도 2만 양은 좀. 내 1만 5천 양의 다리를 넣어봄새.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. 밖에 금호과 씨 오셨습니다. 어, 들라 일라라. 왜 사촌! 우리 금호기가 몰라보게 이뻐졌구나. 헌데, 귀동이는 어디 나갔습니까? 아, 귀동이에게 골치 아프니 나중에 하자꾸나. 아, 절 받으십시오. 오냐, 우리 예쁜 금호기 절 한 번 받자. 父님. 으iy. 으아아 아하 Hill- 으아아하핳힝! 으아! 으아하! 형님도 아시다시피 여긴 다 고리 백정들이고 소 잡는 백정이야 누가 있겠소? 부뚜라범과 담사리네 밖에 더 있소. 근데 천장마저 신임 현관 부임한다고 우리 마을에서 소 한 말 내놓으라니 이런 타막이 어디 있겠소? 자네는 아무 소리 말고 뭐 그런지 아시게. 소값은 한 장 다 푼씩 주름해서 내기로 했네. 다들 못 먹어서 부황이 뜰 지경인데 한 양 다 푸신 내 열도에 누가 있겠습니까? 그래도 몇 대 때리고 치워 짜면 다 나오도록 돼 있어. 형님 제가 조선팔도 방망고꼭 안 돌아다닌 데가 없습니까? 못 먹어서 피고리 상접하고 유리 거식하는 무리들이 골마저 넘쳐납니다. 이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. 흰 소리 하지 말고 입 닥치고 있어 인석아. 모란돌이 척 맞는다. 나도 얼마 전에 육방관속들 신 지어줬는데 여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. 형님 그거 자랑 아닙니다. 응. 그러다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아줌놈이 날 봐줄지도 모르지 않아. 설마하니 내가 지어준 신 공짜로 신고 날 해코지 할 생각은 없겠지. 형님. 그래도 새로운 형감이 전인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. 전님 형감 그 놈요? 엄청 해먹고 갔습니다. 자네는 세상을 더 살아봐야 알아. 구호관이 명관일세. 총 넣는 건 누구에게 배웠느냐? 아저씨한테 배웠습니다. 배현진이 얼마나 되느냐? 작년 봄부터 사냥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. 네 아비도 사냥을 하지 않았냐?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. 어머니는? 소녀 어릴 때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슬아에서 컸습니다. 닭이었습니다. 한번 신어보시죠. 닭 맞고 장이 좋구나. 도련님 이리 들어오셔서 토끼고기는 한 점 맛보고 가십시오. 내가 그 자리에 끼워도 되겠느냐? 아유 이제 당당하게 사냥도 따라다닐 나이신데 어떻습니까? 내가 술은 잘 못하느니라. 술은 안 권할 테니 어여 들어오십시오. 다리야 너도 들어가 놀아. 예. 들어가세요. 그래.